나주배 주산지인 나주지역의 꽃샘추위가 나흘 동안 이어지면서 대규모 착과 불량 피해가 우려됩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에서 7일 사이 나주지역 아침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배꽃봉오리가 얼어붙는 저온피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꽃이 저온피해를 입을 경우 열매를 맺지 않거나 반륙부진으로 기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수확기 배상품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배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접수와 전수조사를 거쳐 구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